아, 어디 가! 아, 저 형 큰 폭격! 아빠 데리고 올 테니까! 아빠 먹을 것만 좀 남겨주세요! 아빠! 빨리 가! 저거 민혁 오빠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너네 오늘 저녁 거리다 민혁 오빠 닭고기 해줘야지! 야, 빠진 게 다 한 거 아니야! 뭐, 제가 다 해요! 아니, 오늘 철진장 갔는데 두 개는 나 주면 안 돼요, 그냥? 몇 군데 한번 해 줄게요! 어?